첫 번째 무대 다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저희 장구춤이고요. 이 장구춤은 장구를 어깨에 비스듬히 둘러매고 여러 가지 장단에 맞춰 추는 춤으로 기방 형태의 장구춤과 장단기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연주소류와 춤이 결합된 흥과 멋, 신명, 그리고 교태매 등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한국인속무용 중 하나입니다. 한국인속무용입니다. 여러분 여러분은 잘 눈여겨보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무대 여러분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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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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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